야! 나 호동 오빠 한번도 안 본 거 처음 봐! 야, 이번에 좀 다르게 믹스해봐! 다르게! 야, 나를 아까 먹으려고 벌.. 어? 재짓겠다! 진짜! 아, 이렇게 재짓고 가면 안 되는데... 단체는 믹스는 다려봐! 아, 그러면.. 그냥 그러면 안 되나? 아.. 딱해서 그 사이에 껴줘 봐요! 이게 너무 크지 않을까? 그치, 그렇게! 바처럼! 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야 강호동 지금 야 이거 새로운 주먹밥인데? 주먹밥인데 마이 형님은 다 먹어야 돼요? 이게 고추만리 주먹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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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지금 된장을 쌈장을 쫙 쐈어 아 핫도그? 고추 부분을 보여줘 고추 부분을 아이디어도 좋잖아 인정하자 이제 라이벌을 인정하시는구나 따라오신다 따라오신다 인제 너너너너너 아 고추가 위에 나와있다 자 자 나는 왜 신청한 아이돌 진짜 기다리지 엄마야 이게 먹는 프로그램이야 아니 막상놨어 멋있어요 꼴벅이 싫어 꼴벅이 싫어 꼴벅이 싫어 아 아 아 아 이게 막 육심부리라고 입에다 딱 던 데 어 고추가 목도로 톡 치네 아 아 아 맛있는 설명 아 정준아 특집이야 뭐야 아 아 아 아 나도 먹고 싶어. 나 먹고 나왔어야 했는데 머리까지가 돌아와서. 대결을 부르시면 좀 무식해 너. 미안합니다. 나름 에이스였는데 호동이 형이. 에이스는 뭐해 지식이 뭐 지식이 없는데. 아니 그러니까 감독님 이게 지금 지식으로 하니까 이게 좀 불리한 게. 그리고 음식 지식이 너무 많아 지금. 너무 오래 했으니까. 그냥 감독 준비하잖아. 이거 많이 한 거잖아. 이걸로 찬미엘상으로. 끝에 붙이셨잖아. 그래요. 너 이것마저 지어놔. 이건 어떤. 이게 게임 잘해. 장머리가 중요하거든. 그러면. 자 수소 정하기. 아니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. 자 까내도 돼요. 하나. 자 황호동. 딱 오케이. 딱. 오케이 갑니다. 자. 오. 아 마음에 안 들어. 마음에 안 들어. 오. 아 마음에 안 들어. 마음에 안 들어. 자 일단은. 옆으로요. 주누아. 옆으로? 여기서 저거를 친다고 생각하고 해. 뭐야. 그러면. 오빠가? 응. 친다고 생각하고. 치지 마. 아니요. 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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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 이득이 될 수 있지. 쳐다 이득이 될 수 있지. 파이팅 파이팅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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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스가 좋은데 감각이 없어. 감 없잖아 감각이 없어. 아 거의 같은데 거의 같은데요. 어 괜찮은데. 안 돼 안 돼. 자 한 명 남았지. 다 뭐예요? 무랑매. 아 천원인게 맞아. 자 여기서 지나갔으면. 이거 아니야. 이거는 내가 못내요. 이제 좋은 기록이야. 이 느낌 아니야. 그 정도. 아 이거 좀 더 세다. 좀 더 세. 아 좀 더 세게. 세? 그만큼.